아, 겨울 여행엔 겨울바다를 빼놓을 수 없지. 오늘은 발길 닿는 곳곳이 모두 바다가 펼쳐져 있는 남해로 여행을 떠나왔다. 바람에 부딪히는 자갈 소리가 너무 좋다. 역시 혼자 여행 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소리지. 난 오늘도 다 가졌어. 첫 번째로는 임진왜란을 종교에 지은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일어난 곳이자 이순신 장군의 순국지인 남해에 위치한 이순신 순국공원을 찾았다. 전투신이잖아. 너무 치열하다. 표정이 다 살아있어. 장군님인가? 장군님 덕분에 지금 열심히 살아요. 당시에 격렬했던 현장감과 웅장함. 그리고 오묘한 감동까지 느껴지는 그림이다. 그리고 온 이순신 영상관을 향해 걸어가 본다. 건물이 거북선 모양이다. 완전 거북선 같은데? 멋있다. 이순신 영상관. 한번 가볼까? 내부로 들어오면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전시물로 가득하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 임진왜란 7년의 역사, 이순신 장군을 도운 조력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여기는 이순신 순국공원 중에 영상관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업적들을 둘러볼 때마다 매번 가슴이 뭉클해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난중일기와 무기, 의복 등의 전시물은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다. 와, 영상관이야? 오, 특가하게 생겼다. 찜질방? 그 노량 전투. 불멸의 바다. 그치.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아, 이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나 보다. 우와. 이렇게 도 모양으로 되어 있네. 오, 기대된다. 여기 앉는 게 좋겠다. 오! 오! 거의 눕는데? 우와, 신기하다. 벽면과 지붕 전체가 스크린으로 돼 있고 입체환경을 쓰고 시청하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넘치게 영상을 볼 수 있다. 영상은 1598년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였던 노량해전의 격전을 볼 수 있다. 임진왜란의 성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순천 외교성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는 바다를 막아선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덕분이었다. 배가 우리 뒤를 쫓아오든 한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딱 만나니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노량해전에 대해서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여기 영상관이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완전 온통 다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깝게 또 몰입감 있게 딱 이 해전을 또 볼 수 있어가지고 진짜 완전 대작을 본 듯한 느낌이에요. 또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게요. 네. 역시 바다네. 나메지 나메. 낚시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네. 맛있는 게 많이 나오나봐. 식사들은 다 하고 하는 건가. 해전, 조림, 구이 다 있어. 가야지. 맛있겠다. 빼놓을 수 없는 백신 접종 확인을 한 뒤 먹기 좋은 명당에 자리를 잡았는데 어머머머. 남해에 가볼 만한 곳이 이렇게 많구나. 밥 먹으면서 다음 갈 곳 정해도 좋겠다. 어디 가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통갈치 구이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나와요? 통갈치는 통갈치 큰 게 한 마리가 나가고 거기에는 세트니까 세트에는 또 남해에 오시면 멸치가 유명하잖아요. 세트에는 이제 멸치 쌈밥, 멸치 해, 멸치 튀김이 다 포함돼서 다 세트로 드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원래 남해 바다 다 먹고 가는 게 오늘 미션이었거든요. 그럼 주세요. 남해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인 갈치. 테이블 위 존재감을 뽐내는 갈치는 내 다리보다 더 기다란 길이를 자랑한다. 진짜 남해 바다를 통째로 옮겨놨네요. 통갈치 남해산. 멸치 조림, 멸치 회. 그 외에도 기본으로 나오는 구리나 이런 밑반찬들도 다 남해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남해 보물창고잖아요. 오늘 주인공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뭐부터 먹어보지? 어떻게 해. 사장님께서 통갈치 구이의 뼈와 살코기를 먹기 좋게 분리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그 스킬대로 살코기만 쏙 빼내 맛본다. 살코기가 워낙에 두툼해서 탱글탱글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나온 구이는 고소한 냄새까지 더해져 젓가락을 내려놓을 시간이 없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구이의 정석 겉바속촉으로 아주 잘 익혀져 나왔다. 밥 안 먹는다고 투정부리는 아이들도 이 구이와 밥만 있으면 뚝딱 먹을 맛이다. 라면 바삭이 이렇게 맛있었던 거였나. 일단 겨울철이다 보니까 기름기가 싹 올라와 있잖아요. 겉에 딱 입에 넣었을 때 풍미를 일으키는 기름기가 싹 돌면서 속살은 아주 부들부들하면서 원치에 크다 보니까 쫀득쫀득 식감까지 있어요. 이번엔 멸치 요리를 맛본다. 멸치에는 비린 맛이 없어서 좋고 자작하게 졸여서 나온 멸치 쌈밥은 멸치가 오동통한 게 듬뿍 들어가 있어서 좋다. 멸치 튀김은 튀김옷과 멸치가 만나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내고 원재료가 좋으니 아쉬운 게 하나 없는 한상이다. 치열하다 치열하다. 일단 품질이 우수하다 보니까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떡해. 이거 오늘 1등 뽑아야 되나? 저에게 그런 어려운 시련은 주지 마세요. 한 잔이 생각나는구만. 너무 만찬이 좋아. 먹고 어디 가지? 상주 모래비추? 좀 걷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다 먹고 가자. 겨울에 소나무 보니까 너무 좋다. 초록빛의 송림은 미세먼지와 매연 냄새로 가득한 도시를 벗어났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쐬고 고요한 바다를 가만히 바라본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구만. 가까이로 가볼까? 어떻게 모래가 이렇게 고와? 상주은 모래비추는 깨끗한 모래로 이루어진 넓은 백사장과 한류해상 국립공원의 청정바다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다. 2km에 이르는 반월형 백사장의 모래는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비단위를 걷는 듯 아주 부드럽다. 너무 예쁘다. 아니 제가 이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와서 그럴까요? 여기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다고 느껴져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상주 모래비추는 약간 작은 섬들로 이렇게 팍 둘러싸여 있어서 뭔가 이 바다가 호수처럼 아주 잔잔해요. 아기자기한 느낌의 한적한 겨울바다를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오셔야 해요. 나는 느낌 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뻐서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내 마음도 이 바다처럼 고와줘라. 발길 닿는 곳곳이 겨울바다의 매력을 품고 있어 이 시기에 가보면 좋은 여행지 경남 남해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Georgian AESA 그 후원enn kleb